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삶을 즐기는 곳이 되는 거죠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 자율주행 분야로 변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건국대학교에서는 미래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전공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모듈형 교육과정을 신규 개발하여 2023년부터 도입합니다 미래자동차 모듈형 교육과정은 신기술 및 공학 지식 기반 융합 분야인 모빌리티 ICT의 핵심 기술 영역인 자동차 분야에 대해 학습이 가능하며 공학 계열의 2, 3학년 학생들이라면 수강이 가능한 기본 심화 수준의 단계별 학습 과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미래자동차 모듈형 교육과정은 총 3개의 정규 교과목과 2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규 교과목으로는 기본 수준의 미래자동차 공학 개론 심화 수준의 전동화 자동차 공학과 자율주행 자동차 공학이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공학 개론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기초 내용인 구조, 작동원리 등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미래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차의 주요 특징과 작동 특성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전동화 자동차 공학 수업에서는 전동화 자동차의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전동화 자동차의 구조 및 기본원리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공학 수업에서는 먼저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기술 배경, 동향, 기대 효과와 윤리적 측면을 학습하며 그 이후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인지, 판단, 제어와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하여 상황 판단, 행동 및 경로 계획 방법과 제어 기술에 대해 학습하며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전반적인 정보와 지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이 끝나게 되면 정규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미래 자동차 분야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체험과 실습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됩니다 먼저 학생 주도 현장형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주도로 미래 자동차 분야의 현장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를 도출하여 해결하여 미래 자동차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 주도 현장형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자동차 및 자율주행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모듈형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미래 자동차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추게 되어 첨단 분야 중심의 신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미래 자동차 기술 트렌드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모듈형 교육 과정에 구성된 정규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미래 자동차 기초 역량과 전동화 및 자율주행 자동차 설계 역량을 함양하게 됩니다 또한 교무처장 명의의 요둘형 교육과정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그 후